안녕하세요. 북선용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1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는 22년 개정교과에서 한국사 과목 관련된 내용이죠. 한국사 과목은 보통 한국사1, 한국사2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보통 중학교에서는 정근대사 위주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중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근대사를 다 안 배우는 건 아니고요. 정근대사도 좀 나오죠. 그래서 한국사1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사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한 60% 정도 이렇게 있고 한국사2는 거의 보면 90%가 근현대사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근현대사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런데 한국사1 같은 경우에는 정근대사도 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시본 나온 거 보니까 15년 개정교육과정에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만 한국사1, 한국사2 이렇게 분권화돼서 제가 교과서를 선정하는 총무를 맡아봤는데 아 이게 작업량이 두 개라 넣어놔. 그래서 복부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표를. 참 약간 그거여서 좀 짱나게 하는데 그걸 내용이 없어. 다만 이제 여기에서 두 권을 분건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 교과서보다 좀 그림이나 이런 자료들이 좀 많다. 다른 내용 측면을 볼 때는 그냥 약간 손질만을 좀 봤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처럼 정보강좌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 공부해도 큰 문의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학습에 이어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근대 이전의 한국사는 정근대 시대에 외로 중요한 내용을 정치사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근대에 뭘 들어가냐.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특징인데 이게 기억된 것은 뭐냐인데 여기에 들어갈 것은 국제관계와 대교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국제관계와 대교주인데 이건 그냥 안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원 관련된 지금 설명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이 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를 집어넣거든요. 15년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가 한국사 원과 한국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니은에 들어갈 게 뭐냐. 이 내용이죠. 이것도 그냥 안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문이 뭐 주어지고 뭔가 단서가 있다고 해도 단서를 보고 여기 키워드를 쓰기는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는 딱 이제 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펴놓고 그냥 안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역사적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니은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송남아의 정치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송의 정치구조는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송의 정치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치주의죠. 문치주의. 그래서 절도사들이 이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치주의를 내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상호견제학. 상호견제. 그래갖고 한 사람이나 한 기구에다 권력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뭐냐면 황제가 총괄하고 황제가 위임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권한을 위임하고 서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견제를 시키는 그런 기관마다 견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쿠데타를 방지하는 데는 상당히 정치적 안정을 이제 뭐냐면 불려있지만 문제점이 있죠. 문치주의로 인해서 분사력이 약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총괄기능이 없다 보니까 물론 항제가 총괄하긴 하지만 항제가 유능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항제들은 유능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밑에 이제 재상이라든지 뭔가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두지 않았어. 다 상호견제하고 분사를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타워가 부족해. 그래서 이걸 총괄하고 이렇게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성나라의 어떤 정치기구의 어떤 비효율성을 낳게 되는 거죠. 정치기부나 분사기구의. 그렇지만 이제 정권 입장일 때는 항제 입장일 때는 효율성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이야. 그래서 이제 성 이후에 이제 후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의 간제를 받아서 상호견제와 이런 것들 분산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성나라 간제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상호견제 분산 같은 문치주의 같은 시스템. 그래서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송해태조 역시 직위한 당초의 간략을 그대로 용인하여 지방장관을 조정해 오며 공고를 바쳤다. 각자의 시장을 가난한 지휘에도 중앙의 문관이 유명하기 시작했고 전운사와 통판이라는 간접을 뒀다라는 거죠. 자 이 통판이라는 것은 동교도 나왔지만 뭐죠? 지방장관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행 같은 것들을 이제 또 항제에게 보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방장관들은 이제 관리 감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장관들도 그 당시 이제 그 송나라의 큰 행정관이가 노거든요. 노에 한 명이 책임제를 안 둬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명한테 힘을 몰아줄 경우에 그 지방에서 이제 뭐냐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익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둬가지고 각각의 장관들은 이제 네 명을 둬서 서로 견제를 시켜. 이렇게 해서 이제 항제가 이제 뭐냐면 총괄하는 방식으로 이제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조직도 마찬가지로 상호 견제를 해요. 이렇게 이제 보면 중서는 민정. 이게 중서라는 것은 이제 중서문화라고 하는 통칭하는 기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6부 제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다 이제 오시, 오감, 예전 제도 있죠. 구시죠. 이런 제도를 이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예전 기구들은 실제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안기로 중서문화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중서문화성에서는 중소성도 있고 문화성도 있고 상소성도 있고 그냥 구시도 있고 오감도 있고 예전에 이제 당나라 간직들 이런 것들 이제 몰빵해놓은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통칭해서 중서성, 중서문화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 이 중서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전 간직들은 권한이 없어. 거기에 민정기구, 그냥 이제 민사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운 부분에 국민들이 모여 온 부분을 해결해주고 국민들 항쟁에 보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이라고 통칭하는 그 곳에는 주로 이제 간, 주로 고위 간직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명예직이나 일종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간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업무들은 여기에서 다르지 않고요. 중서문화성이라고 곳에서 다르지 않고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부라고 하는 것도 중서문화성에 이제 속해게끔요. 중서문화성 통치 간에. 그런데 육부에서 이번 육부도 육부의 장관들은 이제 간에서 주로 고위직 간료들에게 간을 주기 위한 직이고 아니면 직 명예직을 주기 위한 어떤 자이고 실제로 중서문화성 통칭하는 곳 외에 다른 그 곳에서 육부의 몸을 다 맡아요. 그래서 이게 그 속나라 간직 보면 간직은 되게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이제 상호 견지를 하고 컨트롤 타우도 없고 그다음에 따로 이제 예전 간직들 다 모아서 중서문화성에 통칭되는 곳에 두고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은 원료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간과 직을 주고 실제로 차견이라 해갖고 실제로 업무는 또 다른 간청에서 맡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속나라는 진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간직과 간청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간료들도 많고 간료들 많으니까 또 뭐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 이런 것들이 속나라 재정의 어떤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정을 다룰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추미론이죠. 추미론. 재정을 담당했던 건 3사인데 이 3사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육부 중에 호부가 있죠. 호부. 그런데 이 호부도 이제 앞에서 중서문화성이라는 곳에 속했기 때문에 실제 역할을 못했고요. 당나라 말기 때 등장한 3사라는 간직이 있어. 그래서 이 3사라는 전원사, 탁지사, 호부인데 이 호부라는 것은 육부의 호부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정을 간답해요. 이 3사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 뭐냐면 그 당시 앞에서 얘기할 것처럼 이렇게 권한이 분산되고 재산 같은 역할들이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컨트롤 타고 해서 상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총괄하는 기능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했던 일을 여기도 모르고 중추원에서 여기도 모르고 상호 이렇게 업무 업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나왔던 걸 이 사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속나라 간직에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속나라라는지, 명나라라는지. 이게 이제 예전에 간직에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기억을 해 주시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묵을 제국시 때 기획과 같은 건축 양식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건축들 한 가지 쓰고 자, 니은에 힘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기획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이건 10점. 타지 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타지 말 정도의 수준은 그냥 주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좀 모의고사에서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걸 좀 약간 비틀어가지고 자, 타지 말 같은 건축 양식 특징을 보인 거. 타지 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와 이슬람의 융합 양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비슷한 것들을 이제 보는 게 두 가지겠어요. 중국에서. 아니, 인도, 그, 묵을 제국에서. 이게 보면 델리의 붉은 섬이 있고 아그라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도 이제 득보작 같은 이제 건축물이긴 한데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아그라 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아그라 섬은 아크바라 황제 때 건설된 이유가 계속 중축됐는데요. 외부는 건고하고 한탄한, 딱딱한 요새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성은 상당히 아름답고 화려한 극체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와 이슬람의 융합 건축물인데 자세한 건축적인 상황은 이제 전문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랬다고 교과서에 적혀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문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타지마을을 만든 인물이 누구냐 샤안자죠. 샤안자. 자기 이제 뭐냐면 아내였던 무타지마을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요당인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덤인데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제 사안자하니 무타지마을을 이제 뭐냐면 너무 사랑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애기를 낳다가 순산을 낳거든요. 순산. 죽어요. 순산이 아니라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는 이게 안타까워서 크다는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지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자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의미가 안 좋죠. 사자하는 사안 잘한다. 사자한. 사자한. 제가 발음을 잘못했는데 이 사자하는 자기 아들이었던 그 뭐냐면 아우랑 제보한테 뭐냐면 유폐당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뺏기게 되는데 인도라든지 저쪽 터키나 트루쿠르 지역에서는 아들이 쿠테타를 껴서 자기 아버지를 유폐하고 유폐시킨 다음에 자기 왕이 되는 경우가 비일 위지예요. 우리나라나 중국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유교 국가니까 상대를 좀 덜한 거고 저쪽 터키나 중동 이란 인도 지역은 비일 위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번에 이제 나왔던 구암마 화폐제도가 관련된 그 내용이죠. 당호전 관련된 내용인데 구암마 화폐제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 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번에 나왔고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교수님이 보니까 화폐에 관련된 내용이 좀 관심이 있는 교수님 같아요. 이쪽에 덕후인 것 같아요. 전공 교수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에서 낸 것 같아요. 딱 문제 보니까 이게 보통 딱 문제 예물 보면 알잖아요. 담당원 거 보면.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과서나 그런 이제 그런 심포셈 그런 거 입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내용도 보면 전문 서적에서 낸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만 니은 인물이 기획 대신에 이제 재정란을 사격하기 위해서 그냥 방안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김옥균이 이제 그 당시 재정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뭐냐 이런 건데 자, 요게 기획 대신에 들어가서 이번에 나온 건 당호전이죠. 당호전 대신에 제시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일부러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차관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당시 멜렌두르프가 이제 재정란을 해결하고 개혁장을 마저하게 해서 당호전을 이제 발급하자. 그리고 여기에 온건개혁파들이 이제 창설했고 민시정권도 찬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 급진개혁파들 입점을 입점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당호전을 그 발급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면 오히려 이제 경기가 경제에 안정화가 끼치기 때문에 일부러부터 차관을 도입하느라 그때 이제 김옥근이 예전에 일본에 놀러갔을 때 일본 관료들부터 너네들이 차관을 요청하면 우리가 줄게 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게 구두 약속이죠. 그 말을 믿고 그냥 와서 주장해갖고 그러면 받아와라. 태도 언니 갔는데 이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가니까 일본은 오히려 아니다. 우리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상당히 불완전하겠죠. 받아오겠다. 떵떵 쳤는데 못 받아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으킨 것이 갑신전변이다. 그래서 갑신전변의 어떤 대외적 배경 갑신적 배경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의 다짐으로 일어난 사건의 군사력 배경을 서수하시오. 자, 김옥균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당과 사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급진기합하든지 말을 한 거고 자, 그래서 김옥균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그 차관을 도입해갖고 했다가 안 됐죠. 그래서 정치적 그런 입지가 약해진 상태에서 그 쯤에 또 뭐냐면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골전쟁이 나요. 청골전쟁. 청골전쟁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군대 3천 명 중에 1,500명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1,5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걸 틈타서 이번에 한번 갑신전별 익히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일본 공사가 너희들이 쿠데타에 익히고 우리가 군대 지원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건 일본 공사 제가 그때 일본 공사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일본 공사의 개인적인 어떤 약속이었지 일본 정부의 어떤 정부 어떤 정부 차원의 약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신전별 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이 개입됐다는 소문을 듣고 화들짝 놀란 거죠. 자긴 지시도 안 되는데 일본 공사가 개인적 판단 때문에 그래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걸 수습하려고 한성조역도 맺고 등등 했는데 하여튼 요거 내용을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만약에 개정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응용하는 건데 자 근데 요게 좀 약간 저도 읽다가 약간 의아한 게 있었어요. 이건 좀 약간 이건 건의 내용인데 자 옆전의 값지가 높고 당호전의 값지가 떨어져서 패단이 도추해 발생하고 그중에 당호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한경도 사단의 패단은 독심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요. 요기가 무슨 그 뭐냐면 요기가 오히려 이제 심하지 않아야 되겠죠. 요기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무슨 개소리나 해가지고 이거 제가 잘못 적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 기출 사료를 봤는데 기출 사료 그대로 뺏겼더라고 제대로 제가 그래서 승전일기에 있는가 했더니 쟤도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당시 당호전은 제가 이제 기출분석에도 적어놨겠지만 당호전은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수도권 부근에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상대적으로 중앙 권력이 미치는 수도권에서 사용했고 여기 좀 외곽지역 있죠. 외곽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당호전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치가 유지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장당 다섯 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두세 장 정도의 가치가 유지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은 이제 뭐냐면 사용되지 않았잖아. 여기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 가치가 떨어지겠죠. 여기는 그냥 내다보는 거 한 양당 상평통부 한 양 0.5량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헐값으로 매매를 하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지방 수련관들 입장 올 때는 이걸 이제 수집해가지고 엽전을 받고 세고 올 때는 당호전을 오는 게 훨씬 더 시세 차이 크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에서 경사 이 경사는 뭐냐면 수도의 어떤 보통 경사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경사는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경사의 변 그래서 위하단 운동 때 이런 베이징이 일어난 여러 가지 변란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 경사하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곳이 지시냐 아니에요. 경사, 경성은 한나의 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여기 중앙에 올릴 때는 이거는 이제 이 사도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것을 올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엽전을 올려라. 바깥치기 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주의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차관도입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계정 조가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조선호기 때 농업 관련된 내용인데 자 임원경제지근은 조선호기 때 대표인 농서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 보면 뭐 구체인 그걸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냥 대충 이제 보고 때려 맞힌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제 기역의 농법을 써보고 당시 분홍들의 기역의 농법에 유리한 점을 이은 내용을 고려해서 섭수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기역에 들어갈 건 모내기법이에요. 이항법이라고 하죠. 이항법의 장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번 그 사유지만 그 밑에 있는 장점들은 좀 외워두시표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항법의 장점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농법이 유의한 점. 그러니까 당시 분홍들은 이제 경영형 분홍을 이렇게 해요. 분홍이라는 증위가 뭐냐면 지주가 있잖아요. 지주. 지주라는 것은 자기 땅을 100% 갖고 아니 자기 땅이야 자기 땅을 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장인한테 나눠줘서 지대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죠. 지주는 먼저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분홍이라거든요. 분홍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또 뭐냐면 땅이 남아도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점을 보면 남의 땅을 또 착용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자영농보다 위에 있는 기침은 분홍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법이 유의한 점을 니은 내용을 고려해서 쓰시오. 이렇게 니은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무료 별을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고조해서 쓰는데 그 당시 이제 경험 분홍 입장할 때는 그 당시 이제 돈이 많잖아요. 자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물욕과 노동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보를 건수할 수 있었고요. 분홍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실을 제대로 갖추는 경우가 많아서 가문에 상대도 덜 치약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강의 하류회를 막아가지고 만든 저수지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6세기 때 양반 사림들 중심에 해서 보가 확대됐고 결국에 조성후기 때 이항법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 보호하는 저수지가 확대됐기 때문에 물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뭐예요? 돈이 써야겠죠. 돈이 그래갖고 분홍들이 상당히 이제 큰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은근히 천수다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천수다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까지 막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별다른 저수지 없이 그냥 하늘에 비에 이주한 어떤 논을 의미하거든요. 천수다 보다는 훨씬 더 낮게 뭐냐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당연히 강호회론 상대적으로 덜 치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자류와 관련된 반론사 논법은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반론사 논법은 경종법이죠. 조성후기 때 일반화된 경종법이고요. 경종법은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고랑과 이랑이 있으면 여기다 싣는 것이 경종법이 농종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농법의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심포샘에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못 지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농사를 못 졌거든요. 한 번도 농부와서 농사를 지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규제의 농법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안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깊은 고랑 속에 겨울 축취와 감흥을 견딜 수 있고요. 여기다 보니까 상체 쪽으로 볼 때 여기 있다 보니까 햇빛이 덜 들 수 있죠. 상대 쪽으로 볼 때. 그다음에 최위도 강할 수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루가 긴 호밀을 쓸 수 있어서 긴매기에 드는 도독력을 아낄 수 있다. 싸게 통풍이 잘 되고 거론 주기가 남기다 덜하고요. 농정에 비해 농정에 비한 노력을 절반을 줄이고 수익을 두 배 되었다. 뭔가는 알 수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사를 줄이고 실전적인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나 농사를 진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대충 알아듣고 안기를 하세요. 거기에 꽂혀서 농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하면 이명 떼어치고 다른 데 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요거 좀 삭제하고 할게요. 편지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시대구분 관점을 보고 박 교수와 책 교수와 나눔 대안하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뭐냐면 답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거기에 이제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갈색책에 보면 상호의전선에 입각해서 시대구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시대구분 할 때는 국가나 문명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재력 발전을 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얘기인데 요거는 시대구분의 기준이 뭐냐면 상호의전선이야. 그래서 상호의전선에 따라서 시대구분을 하는데 그중에 좀 눈여 볼 게 뭐냐면 공방구죠. 공방구. 그래서 보통 벤트리 같은 경우에는 방구사를 제시하면서 공방구, 서방구,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세아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살고 인구가 제일 많고 문명이 발달됐던 것이 공방구잖아요. 그래서 공방구의 범위가 어디냐면 유라시아, 대유가, 아프리까지 다 합쳐서 공방구로 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대구분은 어떤 국가나 어떤 문명권의 발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가 얼마나 빈번했는가 를 가지고 뭐냐면 시대구분을 한 거야. 좀 특이하죠. 그래서 초기 복합사회, 고대문명, 고전문명, 후기 고전시대, 유목제국시대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동방구 문화가 서방구라든지 오세아냐건과 연결되는 지점이 어디냐. 지의상의 발견이죠. 이때 지의상의 발견은 진정한 세계사의 발전이다. 16세기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벤틀리의 방구사는 지금까지 뭐냐면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지만 갈색제기에서 딱딱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방구, 서방구, 오세아냐 같은 벤틀리의 방구사거든요. 그런데 오리엔티드 이증 관점에서 물어볼 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문제 중에 그 관련된 문제들을 선발해가지고 한번 내버렸거든요. 자, 그 보면 제시된 자료는 제리, 벤틀리의 이론을 도시가시켜 놓은 거다. 벤틀리의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시대 구분한 대언으로 기육의 관점에서 시대 구분했다. 앞에서 말한 상호의존성 그래서 상호의존성이 심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서구의 발전은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대, 근대 이런 개념도 서구의 발전 과정 우리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상호의존성의 어떤 심화 과정에서 이렇게 시대 구분했다. 동반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세계를 가 그는 세계를 가 동반구 오세아니야 서반구 이렇게 있는데 동반구 지역의 시대 구분은 어느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있는데 아 잠깐만요 아 그 제가 말을 잘못했네 여기 잠깐만요 아 여기 상호의존성 관점인데 여기가 시대 구분에서 어느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칭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점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여기에 원고를 통해서 동반구 내에 여러 지역이 연결되고 지속적인 상호점을 통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변화를 가졌다는 점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습니다 해갖고 동반구의 시대 관점에 내용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칭을 쓰라는 곳에 내용을 쓰시고 내용을 쓰는 곳에 명칭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문맥을 파악을 하시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고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뭐냐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응용하는 능력이 안 생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도 기출을 분석을 해가지고 기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곳이 같겠지만 이렇게 이제 기출 외에 또 여기 기출이 있으면 이 부근에 부근에 있는 문제들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부분의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시는 것 좋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상 외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건 예상 외의 문제가 아니라 기출 주변에 있는 문제이긴 한데 예상 외의 문제가 확 나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혼란이 막 일어나 나 떨어지겠다는 불안감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전 경험이나 이런 문제 푸는 능력이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진 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치세요 어차피 이 문제는 다른 사람도 못 맞춘다 무려 맞추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이 특별히 있거나 아니면 우리 출제 교수님이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님이야 그럴 경우에는 출제 교수님이 예전에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나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쏠지 말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틀렸다 모인 다음에 그냥 강화적으로 제켜들고 아는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면 돼요 그래서 이때 예상의 문제를 붙을 땐 정신 자세가 뭐냐 이걸 4점짜리 문제가 있다 하면 4점을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못 맞춰 틀려고 내 문제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예의상 틀려주고 틀려주고는 적어도 이 교수님이 낸 출제 문제 중에 적어도 내가 예문 속에서 뭔가 머리를 짜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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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 2점은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푸세요 그럼 마음이 상당히 안정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해야지 적어도 1, 2점은 건질 수 있고 모른다고 백지사만 내지 마시고 그냥 잘 모르면 거기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 그냥 하나 뺏겨 쓰세요 그냥 괜찮은 거 약간 말 돌려고 쓰면 맨날에 또 받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 교수님이 어려운 내용을 냈으니까 어려운 답안을 답안을 설정했겠다고 우리가 모으는 그 답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예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돌려서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어? 그래?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 지금쯤 답 나온 거 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 그 예문 속에 있는 답을 추셔서 그냥 쓰면 돼 그러면 1,2점은 맞겠죠 3,4점은 포기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공부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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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읽겠습니다 자 박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책의 기은에 적절한 답변으로서 어 말해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냥 벤티가 인식한 기회의 관점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문제점을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동반구의 어떤 시대 구분의 기준에 문제점을 쓰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공부를 해주신 분들은 좀 맞추겠지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못 맞출 수도 있군요 각 지역적 관점에 보는 변화나 지속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각 문명권이라든지 각 국가의 어떤 그런 관점을 파악하지 못해 어 그리고 지역 간의 상호 작용만 많이 변화된 원동력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의 원동력을 제외하고 외부의 원동력만 이제 강조된다 자 이거는 그 뭐냐면 벤트리의 어떤 시대 구분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시험을 내놨죠 그 다음에 간지역적 접근방법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벤트리의 어떤 시대 구분도 넓게 보면 간지역적 접근방법의 어떤 접근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기출 관련된 내용하고 운용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벤트리의 시대 구분이 그 당시 간지역적 접근방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벤트리는 역사학자고요 간지역적 접근방법의 내용조직은 역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벤트리의 어떤 등을 비롯한 이제 이런 상호 위전성의 어떤 그 내용도 있죠 그걸 역사교육에 적용된 것이 간지역적 접근방법의 내용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전을 보실 때 역사학자들 얘기한 거고 역사교육학자들 얘기한 걸 좀 약간 좀 분리해서 보시면 돼요 대개 보면 역사학자들 얘기한 걸 역사교육학자들이 학생들에 맞게 운용해가지고 내용조직이나 목표나 이런 걸 더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호관계를 좀 아시면 이게 연결이 되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문이 여기 쓰기가 갈색작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문은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풀어보면요 자 이번 문제의 7번 문제는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근대조약과 동아시와 관련된 자료선지에서 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뭐냐면 이런 조약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신 근현대사 교수들 보면 일반 개론서 내용보다는 이런 책에서 내리더라고 무슨 무슨 조약 조약 시리즈로 한동안 한동안 그 교수님들이 계속 또 들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기 제 모의고사인 시즌2 모의고사의 조약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가와 나 조약이 뭔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이게 니은의 조차조약 디은의 조차조약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간 교주조차지역이에요 교주만 조차조약 그 다음에 디읗에 들어갈 것은 강조만 조차지역이죠 조차라는 말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빌리는 거야 어떤 특징한 영역의 토지들을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99년 거의 반영구적으로 빌리긴 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반영구 기한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99년이면 나중에 손자대, 증손자대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에 우리가 먹겠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이런 조차조약을 맺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청나라의 심이 약했다는 걸 이제 세계 각국이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상국 간섭 이후에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순 대른도 이제 그 러시아가 조차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프랑스 같은 강조만 뭐 이런 것들 조차하고 독일은 교주만 이런 것들을 조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교주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상동이죠 상동 그래서 상동조주배 교환은 그래서 현재 이미 있는데 교환 문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관련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 독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교환에 이게 이제 대가로 달라 피해 대상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줬던 것이 교주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국 간섭의 배경 아래 뭐냐면 심이 약해진 걸 알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주만을 조차했다 그래서 이 교주만이 조차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여기 상동반도는 독일의 세력권 범위가 된 거야 세력권 범위 그래서 이 교주만은 지금 이제 어디에 있냐면 칭따오 아시죠? 청도 청도 이 청도가 예전에 이제 교주만을 장악했던 독일이 여기에다 계획도시를 만든 게 청도예요 청도 그래서 청도하면 칭따오 맥주로 유명하잖아요 칭따오 맥주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독일이 맥주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가서 칭따오 맥주로 이제 어 브랜드가 됐는데 그래서 예전에 교주가 답이다 칭따오가 답이냐 어 싸운 적 있어 근데 교주만이 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아마 범법 자가운동 관련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청도가 그 당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뒤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는 강조만인데 강조만은 이제 어느 면은 그 강동성 있죠 강동성의 주도가 성도가 강주라는 게 있어요 강조 예 대도시죠 거의 중국에서는 일석급 도시 일석급 도시군요 인구 한 천만 정도 되면 일석급 도시로 있는데 인구 되게 많아요 강조가 그래서 이 강조만 일대를 이제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조차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기가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이제 신민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베트남에 그러니까 강동성하고 베트남하고 연결됐다 보니까 요 강동성 일대 요기가 자기 이제 뭐냐 세월 나라바리로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교주만 조차조약을 맺게 됐다 강조조약을 맺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의 지명은 뭐다 이렇게 해서 교주만 강조만 그러면 독일의 니은 지역에 기기 기간 동안 장악하지 못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독일이 조차한 토지 조차기간 보통 조차기간은 99년이에요 99년 반영구적인 근처 근데 독일이 99년 동안 요기를 장악하지 못했어 왜냐면 그 다음에 1914년에 뭐가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서 참전을 해버린 거야 일본이 참전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청동 그 오늘날 상동지역 이권을 얻긴 한 거고 저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오세아 지역에 뭐 비스마크 제도 등등 뭐냐면 독일이 약간 시민지가 있었거든요 요걸 얻기 위해서 이제 참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냐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이오시아의 조약 때 그걸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5.4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상동의 권리가 일본에서 일본에게 박탈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조만 조차하고 영국이 요관 조차지역이 그 명분을 말합니다 자 강조만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있잖아요 여기가 강조고 근데 요 밑에 홍콩이 있죠 그 당시 영국 홍콩성하고 그 뭐냐 구릉반도 남도 구릉반도 구릉지역의 남도인 구릉반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협될 수 있잖아요 프랑스역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 당시 이제 이용자에게 우리한테 또 다른 거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홍콩성하고 그 다음 구릉반도까지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영국의 직할리였죠 그러니까 위쪽을 달라는 거야 위쪽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용장이 들어주긴 했는데 단서를 줬어 원래는 요 땅을 이제 뭐냐면 하량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하량을 그냥 달라는 거야 근데 이용자는 이건 좀 그렇고 99년도까지 조차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영국도 99년이면 뭐 그냥 어 땡큐 하면서 받아들인 거야 어차피 이게 단 영구적인 기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99년은 먼 혼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것이 뭐냐면 구릉반도 조차조약이에요 구릉조차조약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구릉지역 중에 관도지역만 그러는데 그 밑에 이제 위의 지역을 이제까지 구릉 전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새로운 땅 해갖고 신계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신계 예 그래갖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홍콩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구릉반도 그 다음에 구릉반도 구릉조차조약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신계 이렇게 세 개 부분을 구성되는데 신계가 90%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이 왔죠 아 1997년 그래서 그 전부터 1980년부터 이제 중국 정부하고 영국 정부 간에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냥 구릉반도 그냥 인정해달라 그냥 99년 조차기간 말고 우리한테 그냥 인정해달라는데 무슨 말이냐 구릉반도 위쪽쪽 신계지역을 달라고 하니까 구릉반도 위쪽쪽 신계지역을 줘버리면 그 밑에 구릉이나 그 다음 홍콩에 도시기만이 다 무너진 거야 왜냐면 거기에 발전소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정수시설 다 신계지역이 있거든요 결국에 도시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1공 양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구릉반도와 그 당시 홍콩섬을 아예 이제 1997년에 넘겼죠 그래갖고 50년 동안 70년인가 50년 동안 유지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최악의 악수였죠 자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때 구릉반도를 조차 요구할 게 뭐냐면 세력균형이죠 영국이 요구한 세력균형에 뭐냐면 입각해가지고 구릉반도 전체를 달라 예를 들면 구릉반도 하람만인데 구릉지역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신계지역을 그래서 99년에 조차기간을 두고 뒀다 여기 좀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은 근대조약과 동아시아 관련된 자료 손집이 있고 또 중해조약통을 군대 중국의 해양근기라는 논문책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기총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용을 줬어요 여기 저기 뭐냐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 넘버 주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은 프랑스가 강주만을 조차하자 세력균형이란 연구로 구릉만두 전체된 조차를 요구했다 이런 프랑스가 중국 서남지역에 행정한 것을 견제하고 홍콩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에 하던 중국사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게 어떻게 대비한 걸 그치만 얘기했죠 요거 대부분 99%는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나중에 모의고사 채점할 때 틀렸으면 알아둔다 라는 의미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둔다 그 정도 마음가짐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8번 8번의 서양중세서와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는 문제가 좀 쉬워요 서기 정도만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종사제도나 은대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요 자 다음은 서양중세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 제도에서는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로드 주군이라고 하고요 불임을 받는 사람을 가시를 한다 자 이미 이제 여기에서 딱 나오죠 그래서 가시는 주군에게 충성과 봉사를 바치며 주군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보호와 분양을 제공할 제도다 자 이 제도는 뭘까요 종사제도죠 이거 너무 쉬워 여기에서 틀러버리면 합격을 해서 멀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 프랑크 전사들은 언제나 보병이었으며 단지 왕과 대기족들은 말등에 싸웠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전투는 분명히 작고 간단한 반명품이 뭐에 기반을 등자죠 등자 이거 서양사 강의에 나와있고 사용의 서양사에도 나왔거든요 등자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여기 기사죠 지사가 발목에 딱 거쳐가지고 있는 고정시켜주는 도구잖아요 근데 등자가 상당히 중요해 기병에서 보통 유목민족들은 유목민족들의 등자를 개발했긴 했지만 대부분 유목민족들은 등자를 좀 안해요 왜냐면 얘들은 어릴 때부터 밥만 먹고 말타고 하는 생활을 했다 보니까 등자 같은 거 안타 심지어 여자들도 등자 안해 근데 일반 농경민족들은 후에 뭐냐면 빨라야 청소년증도 가서 말타고 생활하고 맨날 유목민족들은 생활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타스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자가 상당히 필수적이야 필수적 자신의 몸을 고용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창을 두드든다든지 칼을 실은다든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등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자의 역할 등자 같은 경우에는 카라스 마르테가 기병을 양성할 때 등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카라스는 고위성직자들을 강화하여 정사으로서 카라스 성인들의 조건의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은대지라는 걸 줬어요 은대지 은대지 기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로마설과 게르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설 같은 경우에는 노마항제가 게르만설을 올 때 이들에게 충성이 될 거로 준 땅이 은대지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의 받은 땅 이런 의미인데 게르만설은 여기 카라스 마르테가 그다음에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병을 양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대지를 제공했다는 서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처음 했던 것을 카라스가 기병 양성을 확대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준 땅은 어떻게 맞은했냐 물론 자기 땅 중에 일부를 떼주는 것도 있지만 고위성식장 그 당시 교회의 많은 토지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토지들을 달라고 압박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려달라는 거에서 빌려주면 그 땅을 뭐냐면 또 그 밑에 있는 기사들에게 주는데 이때 기사들이 줬던 거는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용인권을 쓴 거예요 토지 이용권을 준 거죠 이용권을 그래서 충성을 유지한 대가로 용인권을 주고 그리고 그게 계속 세습화되면서 일종의 자기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용인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인권을 그래서 왜 그러면 수요를 했냐 그거 뭐냐면 기사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위한 거죠 일반 보병구나 기사를 위해서는 많이 들잖아요 일단 훈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도 사육하려면 그 당시에는 자담 자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중세시대 때 보병은 있긴 있는데 보병은 그냥 부류주인고 주싸움이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 후기에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삐아제 인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삐아제 인원은 이제 수용할 때 역사교육에서 삐아제 인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일과 할렘이죠 그래서 피아제피일 할렘 모델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삐아제피일 할렘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중에 이제 피일 관련된 내용이 자료 A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피일 자 여기 보면 일본은 미국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하였다 동시에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했다 이거는 어떤 이제 어떤 사건 형상이 된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피는 기술적 사고에 해당하죠 피는 자 그리고 여기에 나는 일본은 대공항 여파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하고자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고 태평양대에 무역화 시킨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배경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이걸 보통 이제 설명적 사고라고요 그래서 피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고 피일도 마찬가지로 형식적 사고는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났다 역사에서 자 얘를 이제 뭐 연령지체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렘도 이제 이 사람이 속하죠 할렘도 피할제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인데 자 피할제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특징이냐면 단순히 어떤 가치물적이고 뭔가 어떤 신념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실험을 하고 자료수집에서 결론을 했어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했다는 거죠 실험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렘도 연구방법론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초등학교 학생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뭐냐면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연구 성과를 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피일 입장에서 가와 나의 사례를 관련해서 역사의 사고의 명칫을 쓰고 아까 이제 기술적 사고 설명적 사고 이렇게 보면 되고 피일은 나와 관련된 역사적 사고의 설명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청소년 후반기에 나타난 것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좀 약간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남색 책이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하지만 보통 피일로 8년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연령이 이제 뭐냐면 좀 다른 국가보다 늦게 형식적 사고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식적 사고가 늦게 나타난 것이 대기 중학교 1, 2학년인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지 영국식 나이로 따지면 뭐 이렇게 했는데 늦게 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물어보는 것이 문제 해결 설명적 문제 해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대안을 제거하고 가설과 영역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적인 것은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명자는 영역 법칙적인 영역 가설적인 입장인데 형식적 조작기 보통 자연과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이 어떤 그에서 나타난 거죠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시기의 사고의 특징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과 달리 니시기 때 형식적 조작기 나타난 이유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륜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오는 이제 구체 조작기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역사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적당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거든요 예 분명히 중고등학교 시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연령으로 이제 분무고 잘 보니까 뭐 13세 13세 14세 이렇게 나오는데 고위수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식으로 아니 15세에서 16세 중학교 2학년 3학년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형식적 조작기가 나타내요 늦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라는 거야 자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거죠 예 이거는 뭐 안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 이제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자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여서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또한 과거는 증거 기반으로 재생되어서 학생들의 어려운 과제였다 자 역사적 사고에는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것도 아주 추상적인 어휴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 과제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아동은 성인들 활동을 재구성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나가서 가고 인간의 이의의 결과가 투영된 사고방식이나 의도까지 달아야 할 만큼 청소년기 쉽지 않다 보이는 건데 안개 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안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요사 관련된 문제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뭐와 관련된 여기 많이 봤죠 이건 예전에도 기출문약 두 번 나왔던 동명왕평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문제서를 많이 봤죠 재앙운기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동명왕평은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 동명왕평은 예전에 나왔나? 저는 예전에 사주성단 중에 잠깐 언급된 정도 기억나는데 주변부 문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유명한 거니까 그래서 동명왕평하고 재앙운기는 시대적 배경이 고정후기라고 하지만 약간 달라요 여기는 무신집권기 때고 체수정권 때고 여기는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자주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원나라 간섭기 때문에 자주적인 성격과 함께 또 사대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재앙운기라는 말자 자 여기 있잖아요 재자는 항제 역사 이건 왕의 역사잖아요 중국의 역사를 먼저 기술한 다음에 그에 비근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왕대 역사를 기술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교과서는 사대적인 측면에서 강조 자주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된 영향을 준 사서가 뭐냐 이거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불상국사죠 그래서 고려 초기 때 고구려 개성의식을 바탕으로 한 역사서 고政 삼국사 기획을 할 때 내세웠던 이유를 서세험시오 김부식 공원 공사를 국사를 다시 편찬할 때 잠옥 그 일을 생각했으니 김부식이 이제 정책이 삼국사기죠 상국사기를 김부식 혼자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찬비연도 있죠 그중에 짱이 김부식인데 김부식 지도화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국사를 다시 편찬했다는 거는 예전에 구 고려사 구 삼국세겠죠. 그걸 편집을 다시 한 거야. 고구려 중심기에서 신라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쓸데없는 유교적 사과를 받지 않는 그거 있죠. 개정난신, 무진굴신 기괴하고 신기한 건 얘기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건 믿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랑켓이 어떤 역사관에 쓴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민당과 설화들이 빠졌죠. 그리고 또 민당과 설화를 유교식으로 합리적으로 서술해놨어. 보통 동명왕편에 있는 동명설화 내용도 삼국사기도 있어요. 삼국사기에 있는 동명선화는 원래 구 삼국사의 동명왕편을 각색을 한 거야. 유교식으로. 그래서 원래 오이지널 동명왕편은 동명왕신화는 그게 뭐냐면 여기 동명왕편에 있는 거죠. 구 삼국사기에 있고 동명왕편에서 그걸 뭐냐면 동명왕편에서 달라질 수 있는 산립 변화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만요. 어떤 분이 제가 잠깐 조정 좀 하겠습니다. 해제를 하도록 허용했네요. 다시 할게요. 자금은 어떤 분이 제가 쓰신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했어?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유교적 뭐냐면 아하시켰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이지널은 뭐냐면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는 동명선화는 동명신화는 그 당시 동명왕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있고 가의 역사적 의미는 니은의 내용을 구조했을 것. 이렇게 있는데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잘난 사람도 있다. 중국에 비견되는 동명왕 그러니까 고주몽이죠. 고주몽 같은 잘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 하는 거는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푸세미라든지 여러 구특강이나 그런 자료들 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우리의 문화의 기원을 하늘과 연결돼 중국과 구별된 독자성에 찾았다. 영웅적 시조에서 독자적인 독자적인 허전적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인식하는 부분들은 우리 민족의식의 반전이 기여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의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요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라문화의 성격 형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 고구의 종토의 의미를 유교에 못지않게 신성한 성인으로 재확인하는 데 있다. 그래야 우리 문화의 기원을 하늘과 연결해 중국과 구별되는 독창성에 독자성에서 찾는 전과 영웅적인 시조에서 독자적인 활용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인식의 부분을 후에 민족의식의 발전에 큰 일정화 공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마지막 발명을 볼게요. 나의 역사가 디귿의 내용에 대한 이제 뭐냐면 그 같이 파악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파악한 이유가 보면 요동에는 다른 천하가 있으니 그 땅은 중원의 왕조와 구별되는 거다. 이때 요동이라는 것은 요동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 포함된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문맥을 볼 때 자, 그래서 요거와 파악한 이유가 뭐냐 어디에 왜 이런 인식이 생겼냐 요걸 보면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심포세미나 그런 내용이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 70여 개국에서 3안으로 이제 이어지는 여기 이렇게죠. 자, 70여 개국에서 3안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군에 이어지는데 모든 단군에 후손을 하고 그 생활권을 요동 이동지역에서부터 중국과 다른 생활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 문화권 이쪽은 중국 문화권 이렇게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분은 6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분은 60번이에요. 예, 60번 자, 여기 보면 베르샤일 체제에 대한 자료다. 작성 방법에다가 답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베르샤일 체제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기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르샤일 체제가 만들어진 영토와 관련된 문제 나왔죠. 정강기 관련된 내용인데 요기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문제는 아니고 주변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죠. 요거는 수능에는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요 부분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문제에 딱 접하면 주변 문제에 접하면 이거 당황했다는 거는 공부가 좀 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면 아 당황하는데 이게 뭐지? 하면 쩔쩔 매는 분들은 그냥 임용시험은 이제 뭐냐면 합격은 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교과서라든지 서계 같은 걸 가독을 하면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여기 베르샤일 조약 때 내재진 조약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영토 독일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베르샤일 조약에 대한 독일의 반응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에 의해 미출친 국가들의 독립 근거가 된 기흑의 용어를 써라. 여기 보면 이제 미출친 국가들 뭐예요? 신생 독립 국가들이죠. 여기 보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트리아, 폴란드, 체코스와, 헝가리, 유그스라비아 등등이잖아. 예전에 이제 유흥 나라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죠. 특히 오스트리아 예전에 신민지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체코부터 해갖고 헝가리, 뭐 유그스라비아, 뭐 이런 누마니아, 발칸반도 일대 여러 나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독립 근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민족 자결주의야. 민족 자결주의.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하면 교과서 용어에 필요하면 피해 신민지, 그러니까 신민지 국가들, 그러니까 신민지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그 원칙. 그런데 이제 폐정국 신민지 국가.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빼고 폐정국 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민지 국가. 그러니까 승정국 신민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민족 자결주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식의 해석이고요. 그 당시에 민족 자결주의는 뭘 대상으로 했냐면 신민지 보다는 이렇게 이제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 독립을 하니까 이게 철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윌슨도. 특히 이제 폐정국 그 밑에 있었던 피지배의 민족들 그러니까 계속 한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 그래서 뭐냐면 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독립을 시키자. 뭐 이렇게 했는데 미국하고 그 당시 소녀는 그 당시 이제 신민지에 반대했던 국가들이야.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신민지가 없어. 미국은 약간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민지를 이제 반대하고 그래서 신민지를 일종의 뭐냐 독립국가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거나 하면 어떻게 그만큼 자기의 세여권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이나 소년이나 민족자결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국가들이야. 자기들이 이제 뭔가 인도주의에 입각해갖고 그게 지지한 게 아니에요. 국제관계는 다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국의 신리거든. 이걸 그래서 신리를 적당하게 포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그걸 되게 잘해요. 미국이.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여기 오스트리아 지배에 있는 이런 국가들은 문제는 민족 스스로 해결해라. 그러면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시험됐냐. 물론 독립은 시켜줬지만 시험되어 안 됐죠. 제대로. 왜냐하면 여기 볼 수 있는 게 유거슬라비아인데 유거슬라비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안에는 다양한 민족들 있잖아요. 크루아티아도 있고 슬로베니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세르비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도 있고 있는데 이들의 뭐냐면 스스로 하려면 독립을 시켜줘야지. 유거슬라비아를. 그런데 이렇게 독립시키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독일이 점점 나중에 전해 커리큐에 전제세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민족들을 하나 통칭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묶어가지고 유거슬라비아를 만든 거야. 유거슬라비아 나미가 낭 슬라보 민족 국가라는 뜻이에요. 남슬라보 묶었는데 많이 남슬라보죠. 그 안에서 또 문화나 이런 것도 되게 다르거든요. 싸우는 민족들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내부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티토가 사망 후에 유거슬라비아가 분열될 때 지네끼 치고받고 싸우면서 대규모 학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체코슬라바키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 슈텐텐 지역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지역은 독일인이 거의 90%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독일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택떼해서 체코 지역으로 붙여놓죠. 이거 뭐예요? 여기를 일종의 여기가 산맥이 있거든요. 산맥이 있고 여기를 완충지대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산맥 이서 지역을 바로 앞에 지역을 그래서 이제 독일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고 독일을 견제하기에는 체코와 원래 슬라바키아는 다른 문화적 민족적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코, 슬라바키아로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단찐은 단찐은 원래는 거의 90%가 무슨 땅이에요. 여기 땅이 이제 뭐냐면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고 여기가 뭐냐면 독일의 동프루시아 동프루시아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독일하게 넘겨주는 게 나는데 이걸 자유도시로 실제 폴란드 가난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이 땅을 가난하고 실제 폴란드 영토가 돼야지 폴란드는 여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륙을 발퇴 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해군을 만들 수 없고 독일을 견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민족자결주의를 내리고 했지만 실제 제일 시헌된 게 아니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영토를 그냥 조정하고 국가를 뭐냐면 자국에 이조 만들면 따라서 나중에 이 지역이 뭐냐면 일종의 발칸화될 뿐인 거예요. 발칸화는 발칸반도가 여전히 분쟁지역이었잖아요. 이 분쟁지역의 학대가 여기 동유럽까지 학대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독일하고 동유럽 국가 그리고 소중과 동유럽 국가의 충돌 이것이 2차세계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지명을 쓸 것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니은의 지명은 뭐냐면 알사스 로렌지역이죠. 이 지역은 상당히 역사적 깊죠. 그래서 독일하고 알사스 로렌지역 여기죠. 이 지역이 알사스 로렌지역인데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가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했던 지역이야.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사항사 기본강의나 사항사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설명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이 땅을 뭐냐면 다시 프랑스에 넘겼다가 독일이 나중에 프랑스 공격해서 항복시키고 나서 다시 독일 땅을 넘어갔다가 지금 여기에서 프랑스가 전후에 복구해갖고 알사스 로렌지역을 지금 프랑스 땅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독일어권하고 프랑스권 중에 독일어권이 좀 많았어요. 알사스 로렌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권이 넘었고 지금은 거의 프랑스에 썼던 북한이 넘어간 프랑스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은의 계기가 되었던 1918년에 일어났던 디귿사건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리을 보면 혁명은 혁명의 계기가 됐던 뭐냐면 디귿사건을 쓰라고 했잖아요. 디귿사건 그래서 여기 우리군의 붕괴를 했다. 그래서 독일혁명이죠. 독일혁명 독일혁명의 배경이 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군의 붕괴 독일군의 붕괴잖아. 독일군의 붕괴.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때 케일궁암에서 케일궁암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해 쪽하고 발틀 쪽으로 있는데 은길 보시면 독일의 영토에 비해 해양선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국이 제외하고 있잖아요. 북해군이. 그러니까 영국이 이쪽으로 이게 이쪽 발틀 쪽으로 넘어오는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여기만 막아버리면 키리 여기인가 여기인가 제가 여기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여튼 이쪽으로 넘어가면 막아버린가 그래서 독일이 한대법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한대를 많이 만들어도 이런 지형적인 어떤 문제점 있죠. 지정학적인 문제점 등등 때문에 실제로 규모에 비해서 효과적인 작전을 펼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독일의 영국의 철벽 방어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었던 잠수함을 통해서 밑으로 가든지 뚫는 거죠. 그거는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퀘구안 사건인데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계기도 해가지고 들고 인원한 거죠. 해군들이 발라리 나가지고 그다음에 미은의 의미를 당시 전쟁 상황을 고려해서 서서할 거 이렇게 보면 독일군은 등 뒤에 찔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신덴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탐덴베르크의 영국이군하고 후에 독일의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늙어가지고 주책이 없어가지고 시틀한테 전걸 넘겨줘서 진짜 욕을 얻어먹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말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의 이름을 빌려서 독일군이 등에 찔렸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는데 등에 누가 칼을 찔려가지고 우리가 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칼을 찔리는 사람 누구냐. 보니까 그 당시 뭐냐면 유대인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자파 세력들이 칼을 찔려가지고 등에 찔려가지고 자신이 졌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1918년 러시아 단독조약으로 우리가 러시아 한국이 일어나니까 러시아하고 강화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스토 리투프스코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으나 유대인이나 사회주의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파 세력들의 방해 자파 세력들이 키월부항부터 독일혁명때 사회주의자들이 찔렸다는거죠. 승리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일종의 가대망상 피해의식이라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거에요. 자 이런 것들 피해의식이 그 뒤에 가대망상이 스틸러가 정치로 잘 이용했죠. 이런 것들을 집단관계로 만들어가지고 잘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심영문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딱 답안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도 좀 약간 어려울거에요. 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역사내역하고 시민한국사내역인데 여기는 조세지세정하고 그 다음에 살림룡이죠. 그래서 조세지세정은 뭔가 좀 들어보지는 어렵고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토니조사사업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살림룡은 이제 좀 많이 들어봤죠. 요게 살림룡이라기도 하고 책마다 또 삼림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또 구한말 때 살림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살림룡 같은 얘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이때는 살림룡으로 이제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한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는데 어차피 구한말이고 일제는 상관없어요. 오답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약간 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핵심 문제보다는 좀 약간 번두리 번두리하고 핵심 핵심 문제하고 주변 문제하고 번두리 문제 중에 주변 문제와 번두리 문제 약간 요지점 요지점에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일제강정이신데 요게 보면 이제 조세 지세형인데 당연히 토리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했겠죠. 지세는 토리 결수에 그 결과를 곱한 것을 1년에 세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때 결세란 말은 뭐냐 우리가 결수라니까 어 이게 토지 생산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생각하시면 안되고 요걸 이제 뭐냐면 결수를 뭐냐면 면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면접 파악 그래서 절대 면접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의 가게 비례를 지세해 그럼 왜 결수를 헷갈리게 하냐 아마 이거는 이제 결수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생산량의 의미를 썼지만 요 당시에는 결수라는 것이 그냥 절대 면접 간행적으로 썼으니까 예전부터 썼으니까 요걸 버리지 말고 내용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가제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지가제 그렇지만 용어는 예전 용어를 그대로 써갖고 표현한 것 같아. 이거는 예전에 썼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가제 같은 걸 해가지고 토지의 어떤 절대 면접을 파악하고 그 토지의 가격 지가제 기준에서 지세에 부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의 세세구 비슷하죠. 일본도 이제 지가를 기준해가지고 부과했잖아요. 메이저 유신 다시 지세에 3% 부과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수에만 꽂히면 틀리고 이 결수의 의미가 뭐냐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결수는 절대 면적이었다가 고려구기 때 토지 생산량이 됐다가 요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예전 갈래가 계속 있다 보니까 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요건 지가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평가정보라는 면적 단위로 이렇게 이제 평이나 정보라는 거는 1번에서 건너온 이제 뭐냐면 절대 면적기구 단위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은 많이 살았지만 아파트 할 때 30평 35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 평가정보라는 면적 단위의 기준으로 토지의 절대 면적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의 가격을 비례해서 지세를 보관한다. 여기에 지세가 중요한 지세 절대 면적 파악을 절대 면적은 여기 때는 결의 의미가 절대 면적 의미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변경된 이유를 서서 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가기준이 왜 변경됐냐. 그거는 토지의 비옥도 산전과 지세 부가 과정에서 지방관리가 부린 농간의 여지가 없애고 그 다음에 면적별 지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이제 측정하는 관리에 따라서 갔다 갔다 하잖아. 뇌물도 주면 이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절대적인 크기를 이제 딱 해놓으면 이게 이제 딱 보면 치수는 딱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요게 뭐 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없죠. 이런 것들. 그래서 지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에 관련된 내용이 시민아곡사 2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918년에 조세지세령을 개정해 토지 비옥도였다는 가세토지 면적을 다르게 산정됐던 결부제를 폐지했다. 근데 이게 결부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이때 결부제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조선시대 결부제였고 주의할 것은 결부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한 거예요. 이건 의미가 바뀌어졌다고 했죠. 이때 결부제는 생산량을 바탕으로 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대신에 평가정보라는 면적 단위의 기준으로 토지의 절대 면적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지세를 부과했다. 자 이를 통해 결부제 하에서였다면 토지 비옥도 상정과 지세부과 과정에서 그 당시 지방관리대 부인 농간의 여지를 없애고 면적별 지세부담을 공평으로 높였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착각했어.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했는데 왜 설명을 했냐면 아 정신없어. 설명하다. 잠시 다른 책하고 믹스가 잘못돼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918년에 조세 지세를 개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토리조사사업을 발견해갖고 이게 이제 정고제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절대 면적을 했던 거고요. 그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조세제는 1914년인데 이 14년은 지세의 토리 결수 인데 생산량이야. 생산량이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했다가 토리조사사업이 발견한 게 18년이야. 18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8년에 변경된 관련된 지세부가 기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토리 생산량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정보나 평을 가지고 토지 면적을 가지고 그냥 뭐냐면 절대 이제 뭐냐면 면적 가지고 지가를 부관 지가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직까지는 이 단계는 결부제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이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부가 기준 변경된 부가 기준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제가 다른 책을 읽고 다른 부분과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했는 내용들 싹 지우세요. 편집해서 지우면 되는데 편집하는 것도 이의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변경 이유가 뭐냐. 결부제에서 앞에 놓은 지가제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 있고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관련된 납세 원칙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지세는 다음 기제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니은 관련된 납세 원칙은 지주 납세 원칙을 정한다라는 거죠. 1914년 1918년 뭐냐면 지세 개정령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주가 납세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예전에는 소작인들이 납세했죠. 원래는 지주가 납세했던 거를 소작인들에게 정가를 했잖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원칙상 지주가 납세한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냈는지 안 지켜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처음 20년대 좀 뒤에 얘기지만 제 생각에 대농작이 확대되면서 소작료가 50%에서 70, 80% 뛰었거든. 그중에 하나가 지세로 수입을 먼저 정가시키는 소작료에 정가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근내용의 실시결과를 기수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산림명에서 조선총독을 조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유산림을 대부분의 자에게 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특별한 그 산림을 양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유산림을 대부분은 자에게 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특별한 그 산림을 양해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산림들을 보면 여기 민둥산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입장올 때는 민둥산이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시에는 무너지고 토사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일정 오늘 날씨고 보면 민자사업을 하는 거죠. 민자사업.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산림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 뭐냐면 그 결과 동촉 같은 동양척식주시회 회사에 우리가 농경지만 생각하는데 동촉 같은 회사들이 산림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촉 등 일본 회사는 조림 대부 제도를 통해서 아마 조선총 돈을 줬겠죠. 대규모 산림을 소유한 산림 지주가 되었다. 동촉 같은 회사들은 일본의 국채계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원하지 않든 간에 일본 정부에서 지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까지 준다니까 뭐냐면 대규모 산림 조성을 했고 결국에는 이 산림들을 누구한테 동촉한테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원래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을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로 보니까 시대사 총설 보니까 실사를 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할당을 줬기 때문에 대개 산림을 안 가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져봤자 필요 없는 땅인데 의무만 많고 하니까 강제로 할당했다. 조선인도 안 갖겠다 강제로 할당해서 산림을 조성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빌리거나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산림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는데 우리한테 피해가 입힌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입히긴 했지만 우리가 원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성청도가 강제로 부여했다는 식으로 선술되어 있더라고요. 실상을 보면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실수를 좀 했죠. 조세 지생연 선거원 때 이걸 아까 제가 다른 하고 헷갈려서 얘기를 했는데 수정해 주시고 여기는 결수는 생산량 그리고 여기 보면 1918년에 바뀐 것은 생산량이 아니라 여기는 부가기준이 뭐다? 지세 지가재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는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씌웠다가 그 당시 또 7차 모의고사 B형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